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희망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시민께서 보여주신 선한 연대의 힘은 지금까지 시흥을 굳건히 지켜온 힘이 되었습니다. 그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올해도 우리 시흥시는 시민께서 언제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보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시흥은 이제껏 그려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앞길을 비추며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흥시가 드디어 50만 대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힘찬 기운을 안고 시작한 2021년에는 민생을 회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 실현에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고, 편리한 교통, 견고한 복지망 구축 등으로 대도시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관광과 문화, 일자리와 첨단 산업이 있는 K-골든코스트 구축으로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소요되지 않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으며, 시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흥을 열어가겠습니다. 2021년은 시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맑고 고운 해오름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새날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